찰스 호스킨슨 아시죠? 이드레움의 공동 창립자이고 카르다노의 설립자입니다. 이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에러고 3개의 암호화폐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코인은 바로 이 찰스 호스킨슨이 보유한 3개의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 에러고입니다. 제가 에러고를 처음 채굴하게 된 이유는 요즘 NFT가 대세잖아요. NFT라는 것은 Non-Pungeable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 이 NFT를 공부하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디파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러고라는 코인에 대해 깊이 빠지게 되었고 채굴을 하면서 에러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내가 이걸 채굴했을 때 향후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고려한 겁니다. 당연히 저는 채굴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에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제공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고의 기술적인 특징을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요. 가장 대표되는 것들만 짚어보면 이 에러고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죠. 이 탈중앙화 금융도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존에 우리 중앙화된 은행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분 증명 코인 중에 디파이로서 가장 앞서 있는 아까 말씀드린 카르다노와 기술적인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이 디파이 부분에서 이드리움을 뛰어넘는 가장 혁신적인 암호화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에러고는 2019년 7월에 처음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 현재 약 2년 정도밖에 안 된 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 143위 중대에 올라와 있고 코인 하나당 단가가 어휴 며칠 전에 비해서 50% 정도 더 올랐네요. 9달러 정도 합니다. 한화로 만원에 가깝죠. 마이닝 풀스테이츠에서 상태를 한번 보면 채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이 현재 그래소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아직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그래소에 상장이 안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고는 언젠가는 메인 그래소들에 상장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소들이 늘어날수록 그래풀이 많아지고 펀드멘탈상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에러고를 이드리움의 대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리움의 가스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렇다면 2년밖에 안 된 이 에러고가 이드리움의 발전 속도와 비슷하게 본다면 향후 6년, 7년 후에 현재 이드리움 가격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충분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채굴 방법부터 알아보고 이후에 채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기준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러고는 GPU 채굴입니다. 그래픽카드 채굴이에요. 현재 그래픽카드 채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드리움과 비교해서 현재의 채산성까지 따져볼 거니까 채굴 방법 확인하신 후에 비교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갑을 다운받아야겠죠. 지갑은 홈페이지에 인디비듀얼스 월렛 가시고 지갑의 타입이 세 종류가 있어요. 데스크탑 지갑이 있고 모바일 지갑이 있고 웹 지갑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바일 지갑과 데스크탑 지갑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못해요.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에러고 월렛 지갑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하세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에러고 월렛 치시면 지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데스크탑 지갑부터 설치를 하고 여기서 시드 문구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모바일 지갑 설치하실 때 입력해 주시면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데스크탑 지갑부터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앞에 에러고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셋업 풀로드가 나와요. 여기서 찾기에 에러고 월렛 치시고 ERGOWALLET 치시고 맨 밑에 돋보기 누르시면 에러고 월렛 안드로이드부터 해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에러고 월렛 데스크탑이 있죠. 네번째. 얘를 클릭하시고 릴리지에 보시면 에러고 월렛 0.1.1.1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신의 OS에 맞는 지갑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세요. 저는 윈도우 EXE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고 설치 실행해 주시면 이 화면이 맨 처음 나오죠. 여기서 크리에이터 뉴 월렛 하시고 월렛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까지 그리고 컨티뉴 하시면 니모닝 문구가 나오죠. 이 니모닝 문구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백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컴퓨터에서 이 지갑을 열 때 그리고 모바일 지갑에서 연동해서 쓰실 때 이 니모닝 문구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지갑이 모바일 지갑에서 그대로 연동되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잘 저장해서 보관하시고 사진도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I understand 체크하시고 Continue 조금 전에 저장한 이모닝 문구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아트워크 메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쭉 컨펌 하시면 이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 패스워드 아까 입력한 거 맨 처음에 그거 적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패스워드를 적어 주시고 오픈하시면 지갑이 열립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배드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에로그 지갑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니모닝 문구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지갑은 그냥 테스트로 하는 거예요. 제 원래 지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알고 있으면 제 지갑을 누구나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지갑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드레스 가시면 지갑 주소가 여러 개가 나와요. 리시빙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받는 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갑 주소들은 전부 다 이 지갑으로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가 채굴할 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A한테는 이 지갑 주소를 보내고 B한테는 이 지갑 주소를 보내고 C한테는 이 지갑 주소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에로그 포인 보내라. 그러면 다 이 지갑 주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복사하는 거니까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브에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자 지갑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겠죠. 우선 마이닝 풀 스테이처 하셔가지고 마이닝 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히어로 마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히어로 마이너가 편리합니다. 히어로 마이너 들어가시면 위에 스타트 누르시고 조금 내리시면 이 에로그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SRB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CPU와 AMD 그래픽 카드를 채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로그는 CPU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AMD 그래픽 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SRB 마이너로 채굴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SRB 마이너를 다운받으시고 배치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채굴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AMD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치 파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명령어를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Your Ergo Wallet Adress에 지갑 주소 붙여주시고 워커되면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닝 풀 주수라든지 포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배치 파일에 붙여놓고 실행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레이븐 클래식 채굴하면서 마이닝 프로그램을 바꿨잖아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B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채굴 마이너인데 T-REX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채굴 마이너잖아요. 확실히 에로그는 MB 마이너가 채굴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MB 마이너를 사용하시면 되고 AMD 그래픽 카드는 SRB 마이너 이 두 개가 가장 채굴량이 좋아요. 그리고 에로그의 특징 중 하나가 AMD 그래픽 카드가 채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SRB 마이너를 사용하실 때 그래서 AMD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꽤 좋은 채굴 효율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배치 파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MB 마이너 다운받아 주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더브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MB 마이너 폴더가 나옵니다. 폴더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뜨죠? 여기서 에로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클릭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히어로 마이너에서 다운받은 마이닝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마이닝 풀 주소도 세팅이 다 되어 있고 포트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갑 주소와 워크네임만 수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갑 주소는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U 다음 한 칸 띄우고부터 Ctrl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점 다음 워크네임은 편하신 대로 임의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일 저장하시고 이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채굴이 시작됩니다. 채굴이 잘 되고 있죠? 그럼 마이닝 풀에서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이닝 풀 다시 가시고 홈으로 가시면 에로그의 전체 노드 상황이 뜨죠. 네트워크는 전체, 풀은 이 풀의 에로그의 노드 상황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의 노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 컴퓨터하고 제가 보유한 모든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가 여기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대의 컴퓨터가 에로그를 채굴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채굴을 시작한 컴퓨터 워커넴이 888이었잖아요. 이제 해시가 붙기 시작하죠. 다른 컴퓨터의 해시와 다른 거는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시가 붙어야 다른 컴퓨터와 비슷한 해시량이 나옵니다. 이 9대 모두 그래픽 카드는 동일합니다. GTX 1060 3기가예요. 현재 하루 예상 채굴량이 1.59 정도니까 1.6 잡고 조금 전에 해시가 붙었으니까 1.6을 잡겠습니다. 1.6개 나누기 9는 하루에 0.177 정도 한 대당 0.177 정도 나온다는 말이죠. 하루에 0.18 정도 잡고 0.18 곱하기 7은 일주일에 1.26개 한 달이면 약 5개 정도 컴퓨터에서 한 대당 제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 에로그 코인 5개 정도를 한 달에 채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한화 예상 가격이 1만 437원이에요. 1만 5백 원 잡고 한 달에 약 5만 2천 9백 2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로그의 미래 가치죠.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도 안 됐지만 보시면 에로그는 그래야 할 수는 없지만 코인베이스 계정의 관심 목록에 추가하거나 뉴스 등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추가된다는 말이거든요. 추가되고 각종 메인 그래프에 추가되면 특히 한국에서 원화 상장 정도 된다 그러면 못해도 모네로 가격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모네로가 7년 걸렸습니다. 얘는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최고가가 아니에요. 에로그가 올초 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최소 18달러까지 갔습니다. 거의 2만 원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 일반 컴퓨터로 최고를 했을 때 그래픽 한 대당 최소 10만 원 정도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럼 현재 기준으로 이드리온과 한번 채산성을 비교해 볼게요. 저는 10603기가니까 한 장에 22.5가 평균의 시죠. 그러면 한 달 평균 채산성이 5만 5백 원 정도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한 달 평균 채산성이 5만 2천 원입니다.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도 이드리온보다는 에로그를 채굴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이드리온은 지금 메이저 반열에 올라섰고 에로그는 메이저 반열에 올라서려면 최소 10배 이상의 가격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채굴하는 극초반 신규 코인들은 성공하면 완전 대박 실패하면 그냥 먼지가 되는 거지만 이 에로그는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성공한다면 거의 중박에 가까운 이득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에로그도 향후 1, 1년 후에는 지금의 모네로처럼 극악의 채굴 효율을 보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에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로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보, 뉴스 등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면 자체 커뮤니티도 있고 핸드북이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링크로 다 남겨놓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채굴 하시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